자, 얼굴 찬진한 표정으로 갑니다! 큐! 한 번 더! 자, 마지막 한 큐! 어? 아, 심장에 무리가 넘어갔는데, 이거? 자, 다음 상반신입니다, 상반신! 상반신 컨셉은요! 화사한 증명사진이에요! 자, 증명사진 가볼게요! 저, 화사하게! 하나, 둘, 셋! 아니, 이런 증명사진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자, 다시 한 번 갈게요! 하나, 둘, 셋! 오오오오오오오! 아, 대박이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대박이다!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와! 아, 이거 어떻게, 어디 주머니에 넣고 싶다! 자, 세 번째 프레임은 전신입니다, 전신! 자, 전신은 이거는 이렇게 한번 가요, 이렇게! 딴짓하다가 찍힌 SNS 갱성 순간포즈아크라즐! 와, 그렇다! 약간 남친자 느낌? 뭔지 알죠? 가보겐 오! 바로 우승했어 어! 그러면 들어주는 분들이 지우가 불러주면 돌아오는 걸로 하죠 그거는 뒤탔데 어때요? 네? 뒤태 할 때 아, 좋아요 좋아요 이거는 전식인거죠 정면부터!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마지막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오 나들지 마 나들지 마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오 제로쯤이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 전신으로 가볼게요 우리 건욱씨가 제안해주신것처럼 우리 제로즈가 지웅방 화면을 뒤돌아보는 보잘 어때요? 오우! 너무 좋은것 같아요 자, 제로즈 준비됐나요? 자, 지웅씨를 달콤하게 불러주세요 아셨죠? 좋습니다 준비자세부터 남다른다, 우리 지웅씨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여러분, 한 번으로는 아쉬우니까 한 번 더 월몰타임 가볼게요 자, 한 번 더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왜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멘